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대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애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애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애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애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애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애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애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애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애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 새벽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하고 찬송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오늘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파악을 하십니까?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은자는 물론 은의 은자겠죠 사자는 무슨 사자입니까? 사자는 넉사자도 아니고 죽을 사자도 아니고 스승사자도 아니고 사자는 바로 줄사자 은사는 무엇인가 은혜로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재능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고 와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와라 성령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신령한 것이 뭐겠어요? 그 대목에 그 구절에 나오는 신령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밝히 깨우쳐 이르시기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즉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재능과 성령의 권세를 사모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 주시기를 위하여 성령의 은사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의 은사들에 무엇이 있는가 성경에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소가 있는데 로마서 12장과 에베소 4장과 그리고 고린더전서 12장 오늘 본 말씀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몇 가지 은사가 나오죠? 고린더전서 12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아홉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 고린더전서 12장에 아홉 가지가 나와요 그 아홉 가지 은사가 기억이 잘 안 돼서 한두 가지는 기억하겠는데 다른 은사들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신체에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세요 우리 몸 중에서 머리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인지, 분별, 판단이 기능을 하는 지체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머리와 연관되는 세 가지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다음에 입에 연결되는 세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 방언, 방언, 통역 다음에 손에 연관되는 세 가지 은사 손은 일하라고 주신 거니까 손에 주어지는 세 가지, 연결되는 세 가지 은사 바로 믿음, 능력, 행함, 병고침의 은사 그렇게 범주를 구분해 놓으니까 아홉 가지 은사가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오십니까? 저만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새,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이 머리와 입과 손인데 머리와 연관된 머리는 인지, 분별, 판단 머리와 연관된 세 가지 은사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다음에 입에 연관된 세 가지 은사 뭐라고요? 예언, 방언, 방언, 통역 이분 다 발성입니까? 이 발성의 은사들입니다 예언도 발성, 방언도 발성, 방언, 통역도 발성 그리고 손에 연관된 일하라고 주신 손에 연관된 세 가지 은사 뭐라고요? 믿음, 능력, 행함, 병고침의 은사 그것이 고린대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아홉 가지 사역의 도구로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은사 지혜라고 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원래 지혜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지혜로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개시해 주신 것 안에서만 지혜로운 거죠 자기가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 있다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주신 은사의 분량 안에서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지혜롭게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알고 그렇게 사랑하게 해 주신 거랍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난 구축인 한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 왕한테 두 여자가 찾아와서 누가 진짜 아인지를 식별해달라 간밤에 두 여자가 자다가 갓난아이 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거라고 우겨대니까 왕이 칼을 가져오라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아니 갑자기 웬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가 칼을 가지고 저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두 동강이를 내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 아이는 엄마 그 마음이 타는 듯해서 울면서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는데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한밤중에 일어난 깔려 죽은 자기 아이 대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에 아는 그 범인이 누군지를 한밤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어요 칼을 가져오라라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자 밤중에 있었던 일이 백일아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여자가 진짜 이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다 그녀에게 이 아이를 건네주라 솔로만의 명 판결이죠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한 구체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둠에 감춰진 것을 깨닫고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 세상에 펼치게 만드는 은사입니다 그 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만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더욱 경애하게 됐다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은 아는 건데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은사죠 엘리사와 아람군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군대의 아람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병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매복을 시켰는데 그 매복이 쳐서 곳곳을 그렇게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왕이 분명히 우리 신하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스파이를 찾아내라 그때 한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어서 엘리사 선자는 왕이 침실에서 내실에서 한밤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시는지도 손바닥 들여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비밀리에 이뤄진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알 수가 있는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엘리사 선자에게 주신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 사람은 육안으로 모든 것을 보지만 영분별의 은사를 보면 주어진 사람은 영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4등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마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그것 좀 나한테도 있게 해달라고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정색을 하고 그 마술사 시몬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니 나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 자로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는 거지 영분별의 은사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가 능력의 사람인 줄 알고 사실은 무당인데 사실은 박수인데 악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까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서 행세하던 그 시몬을 베드로는 알아보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나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 자로다 그것은 그 영들의 움직임을 영들의 성격을 깨뜨려 보았던 베드로에게 주어진 영분별의 은사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발성의 은사로서의 새 은사 입과 인과 내는 새 은사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내일일을 알지 못하는데 먼 훗날의 일까지 알고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고 신약의 아가보라는 선자가 안디옥계에 와서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예배 중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 왕제 클라우디오 클라우디오스 때 흉년이 온 천하에 들었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가 선포한 거죠 그래서 예언의 옛자는 미리의 자로 나타나지만 본래적인 뜻은 맡길 옛자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이 시공을 초월한 말씀이다 보니까 장래일을 그렇게 알아맞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쟁이도 악령의 힘을 빌어서 앞날의 일을 마칠 때가 간혹 있겠지만 성령은 천지하신 영인이 영혼하신 영인이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사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장래일을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두 번 마쳤다고 계속해서 자기는 자동적으로 뭐든지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어진 은사의 불량, 믿음의 불량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계속해서 잘못된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할 뿐입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 천상의 언어든 지상의 언어든 자기가 그 랭귀지를 모르는데 그 언어로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방언의 은사죠 신비로운 은사입니다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 방언의 폐, 방언운동, 은사운동의 잘못 때문에 방언 자체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도바울도 방언을 했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방언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의 은사 예언과 방언의 차이 예언은 남을 세우고 방언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운단 말이에요 세운다는 말은 자기 믿음, 자기 심령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의미도 모르는 방언을 왜 계속해야 하는가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가도 땅속에 파묻아두고 더 이상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잊혀져갑니다 사라져가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듯이 일기하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꾸 써야 됩니다 제가 존경했던 R.A.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은 자기가 어느 집회에 가기 전에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계속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그래서 이제 집회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기가 준비했던 말씀, 지성적으로 준비했던 말씀 말고 전혀 예상치 않던 말씀들을 하게 되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말씀들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집회에 참석할 사람들을 다 미리 내어다 보셨던 성령께서 그에게 방언으로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방언은 방언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끼쳐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 경우는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한국어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가 한계가 있죠 정말 기도적이 많아도 한 시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그러기가 쉬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면 두 시간, 세 시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혹시라도 이거 내가 의미도 모르는데 뜻도 모르는 이 말을 왜 계속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아무리 작은 은사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 그것은 자기가 지성적으로 알 수 없는 방언의 내용을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받으면 그는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손에 연관된 세 가지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믿음하고 은사로서의 믿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알쏭달쏭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같습니다 예수 믿는 거니까 뭐가 다른가? 양이 다릅니다 믿음의 양이 달라요 교자시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 믿음의 은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안 된다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하고 난관을 돌파하여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는 데 쌤을 받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은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은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게 믿음 더욱 주옵소서 사도들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큰 믿음 얻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를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 능력 행함 능력 행함은 그야말로 미러클 워커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정말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몸에 둘렀던 앞치마 그 앞치마 천막이를 하다가 그 앞치마를 가지고 가면 그 앞치마에 타치만 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사귀들이 쫓겨나갔다.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마지막 병고침의 은사 신의의 은사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사인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사이에 3분의 1은 신의에 쓰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취의의 은사가 있다 신의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도 치의의 은사, 신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쓰세요 특별히 은사는 항상 남을 향해서 남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더 놀랍게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은사든지 그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그 은사를 쓰셔야 됩니다 병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홉 가지 은사를 살펴봤는데 그 모든 은사들 정말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나도 귀중한 은사 너무나도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은사들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대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이라 성령의 은사는 누구 뜻대로 나눠주는 거라고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주님께서 샬롬교회를 아시니까 샬롬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common good 공동선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줘야 교회를 위해서 가장 유익하게 봉사할 수 있겠구나 아시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좋으니까 내가 이거 취하겠다고 메뉴에서 고르듯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림대전서 14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림대전서 14장 1절 말씀 14장 다음 다음 장입니다 고림대전서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신뢰한 것이 뭐라고요? 신뢰한 것이 바로 은사란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주권대로 그 뜻대로 나눠주시니까 나는 다만 기다릴 뿐이다 방치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 주어질 은사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의 능력 저의 육신의 힘만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할 수 없으니 저희 탐욕 저희 교만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뜻대로 제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시되 하나님 그 가운데 저에게는 이런 은사가 사모가 됩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병고치는 은사로 병든 사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의를 실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도 큰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사리에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여 주님이 품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습니다 각 사람에게 사모가 되는 특별한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넓게는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모가 되는 은사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은사 그 은사가 있다면 성령의 뜻과 나의 기도가 합치될 때 내게 은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내 능력 내 재능 내 세상적인 자원으로 하늘을 살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과 재능과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 할 것인가 만일 후자라면 오늘부터라도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시고 목마름을 가지시고 갈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구하오니 제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재능을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책 앞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